네, 내일짱 전략을 위한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요즘에 이 시장이 민감하긴 하잖아요. 내일짱 전략을 위해서는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네, 아까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세하게 언급을 드렸지만 마지막에 총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시장은 저는 4일 동안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기관 매도에 의해서 조정을 받긴 했지만 기관 매도가 주가 아니다. 즉, 지금 현재 시장은 외국인 매수세가 주이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가 감소하기 전까지는 시장은 크게 밀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놓고 대응을 하고 싶고요. 올해 1월 달하고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판단을 하고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이 이어진다고 일단 보여지고 현재 2차 상승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4일 동안 좀 밀려서 약간 불안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가져가는 전략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가 얘기했듯이 지수가 좀 불안해서 주식을 못 사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지수가 4일 동안 밀렸으니까 이번 기회에는 종목들을 좀 사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수 관련주들도 이번에 2차 상승에서 꼭 개별 종목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는 지수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레벨업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지수 관련주들도 좀 편입을 하시고 개별 종목 특히 실적 괜찮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편입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내일 장은요. 혹시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혹시 예측해 주신다면? 아까 방송 1부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올라오다 처음 꺾이기 시작을 해서 오늘 밤 미국 시장은 약간 좀 주춤할 가능성은 있지만 오늘 만약에 미국 시장이 밀려서 우리 시장이 내일 아침에 밀려서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 저는 적극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매수요. 내일 장이 올라간다기보다는 밀리면 적극적으로 매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장 전략까지 잘 세워봤는데요. 지금까지 강의 어떠셨나요, 여러분? 궁금한 점은요. 문자와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이나 유료 방송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더 유익할 듯합니다. 시청자 리치맵 폼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시청자 퀴즈 이벤트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으로 전문가들의 방송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그럼 퀴즈 내주시겠어요? 네,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국제수지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경상수지, 2번 자본수지, 3번 무역수지, 4번 배수지. 정답을 보내주시면 한 주 동안의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요.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혜선 씨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오. 네, 리치맵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먼저 회원 가입부터 해주셔야 하고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에 들어가셔서 퀴즈 이벤트 참여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요, 퀴즈 이벤트 정답 선택 후에 정답 확인 버튼까지 클릭하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는 VIP 회원과 아카데미 무료 이용권, 그리고 주식 관련 서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강의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유익한 강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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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